아이는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을 타파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타파하는 의미에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2,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84세 되신 분이 미국 한의사를 데리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뭐하러 왔냐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쾌장경락이라는 책을 했잖아요 그 책을 보고 족심혈을 쉽게 힐링하기 위해서 족심혈을 좀 배우기 위해서 왔다 그분이 경력이 보니까 좀 화려하더라고 60대 중반대에 홍콩에서 영국 통치했잖아요 그때 제독, 제독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총독이라고 하나요? 그분을 전용 치유사 했대요 이분이 한국 분인데 이분이 홍콩에서 제일 높으신 분을 힐링을 해줬던 분이지 한마디로 이분이 그래가지고 뜻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갔다 이분이 또 뜻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분이 고위층 대상으로 아픈 분이 많잖아요 불면증이다, 정신적인 문제, 미국은 엄청 많아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힐링을 하는데 그 당시 84세인데 당신은 연세도 이렇게 드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본인은 이때가 전성기라고 그래 전성기 본인 하는 말로 전성기래 전성기 지금 인기가 아주 날로 높아지고 있고 치유등록도 아주 좋고 전성기라고 그래 전성기 깜짝 놀랐어요 84세 보통 80세만 돼도 요즘에 한국 분들은 어떱니까? 신락하죠 요즘에 한국 사람은 65세만 돼도 지하철 무료 탑승권이 나온다면서요 어떤 아는 분이 지하철 무료 티켓이 나왔다고 좋아가지고 뭐 나한테 자랑을 하던데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한참 그런데 전철 무료 티켓을 주면 되겠어요? 국고 낭비지 최소한 90세 이상을 줘야 된다고 봐요 나는 세금도 좀 아끼고 지금 90세 넘어도 일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동현 선생이라고 아십니까? 약선여법 대가 96세 7세대도 교육시키고 하고 실제 치료했어요 그 다음에 판소리 대가 정철호 선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연세가 지금 90대 중반이에요 지금 제자들 지금도 양성하고 있어요 막 소리 북 왕성하게 그런데 65살이 됐는데 경로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나 같으면 줘도 안 받겠어요 나 같으면 그런데 자랑이라고 와서 하더라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84세 되신 분도 아주 현직으로 전성기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몇 달 전에 얼마 되지 않았네 우리 수행을 하다 보면 8주 정도 되면 운유 수행이라고 있어요 운유 사내를 한번 가는 거예요 사내에서 길을 받는 방법을 공부하는데 그때 참가하신 분이 84세였어 여성분인데 그런데 그 절벽 줄을 타고 가는 코스가 있어요 절벽 줄 타고 그 코스가 관악산 가면 좀 흠한 데 있어요 일부러 흠한 데를 선택해가지고 한번 가거든요 훈련을 시킬 겸 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성은 한번 멈추지 않고 그냥 올라가버려요 어린이들 힘이 있어야 줄을 잡을 수 있잖아 그런데 40대, 20, 30대 되신 분들 올라가지도 뭐다 벌벌 떨고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걸 느꼈고 그래서 제발 좀 연세 드셨다고 하지 말고 좀 힐링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소리 공부도 좋고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오래 살 수 있잖아 건강하고 또 힐링 같은 걸 좀 배우셔가지고 나부터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 아프면 다 도와줄 수 있잖아요 또 가족도 책임질 수 있고 이웃, 봉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치유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만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회원적인 산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74세 드신 분이잖아요 이 분이 이걸 배워가지고 치유 능력이 아주 대단해요 온격 치료도 잘하고 뭐 아들도 치료하고 뭐 딸도 작은 이상세포도 치료하고 주변 사람들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현재 이 분은 힐링센터를 오픈 준비 중이라고 14세가 드신 분은 그래서 나이 먹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이제 60대 중반이면 이제 60 청춘 이에요 그 다음에 90 한갑 나중에는 90 청춘 120 한갑이 올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생명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 최소한 나는 여러분들 목표는 150 정도 살겠다 이걸 꿈을 가지고 세포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수행을 좀 하시란 말이죠 이 방법은 내가 잘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 이 방법을 다 가르쳐준다고 이건 얘기하니까 웃는 분도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변 사람 같이 오래 사실 나부터 오래 살아야 다른 사람도 오래 살죠 혼자 사시라는 거 아니에요 다 건강하게 또 해탈하도록 해탈 성분할 때까지는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까지 60년 일곱을 다 낭비한 거예요 수행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발심을 안 한 분들은 다 가짜 수행이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면 앞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엄청 부족해요 그런데 많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산 게 하나도 없다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잘 어울려오세요